GV-80 스마트키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차장, 주유소 등에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. 조수석 창문 열어줘와 같은 음성을 인식하여 반응하기도 하고 목적지 입력을 위해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에 쓴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도 합니다. 12.3인치 3D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. 전방 주행 화면과 결합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혼동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길 안내를 도와줍니다. 네온 뷰 내비게이션은 좀 더 세련된 맵 화면을 제공합니다. GV-80 GV-80는 집과도 연결됩니다. 집으로 향하는 길 GV-80에서 집의 조명이나 냉난방기 등을 미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GV-80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. GV-8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